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읒입니다 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탭핑할겁니다 그럼 가방 안에 뭐가 다르는지 한번 볼까요? 뭐지? 이건 영화 본거네요 영수증 뭐지? 아 이마트가 썼구나 이게 1억 9천 많이도 샀네 아 이것도 장보공이었구나 뭐 대충 6억 정도 썼습니다 그러면은 향수도 들고다니네요 무슨 향수지? 잘 모르겠네 아마 이네스프리꺼일거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들 가방에 하나씩 챙겨다니는건데 참치 참치 그쵸? 다들 친구다니죠? 참치 요리로 참치 이건 맛에 대해 장치 그쵸? 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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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팅틴트 팅틴트 엄청 옛날에 산건데 안 예뻐서 잘 못쓰고 있어요 어? 좀 잘 어울리나요? 안 예뻐요 그리고 이거 이게 버터는 까먹었어 이게 버터는 까먹었어 타이밍 혼란 두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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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줄 마지막으로 수세미가 들어있네요 마지막으로 수세미가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세미가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세미가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세미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물건들을 다 빼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탭핀 가방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세미가 들어있습니다 진실 세골을 예상하려다 전부 지고 시작했습니다 1시 연구와 제공을 사 오드시간도 2시 연구와 이곳에 3시 연구와 이 상품을 내부르기 3시 연구와 접시 2시 연구와 숙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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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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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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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건 그냥 가방 옆에 있더라고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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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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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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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